오늘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일부 지역과 제주 산간에 대설특보도 발효 중인 상태고요.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동해안 그리고 경북 북동산간과 제주도 산간에서는 5에서 15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설 작업이 한창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다시 눈이 내리면서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의 눈은 내일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지만 19일에 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속해서 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모습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등에서도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점차 들겠지만 제주도는 제주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경상도 내륙에서는 새벽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전국에서는 구름만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경상도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서는 아침에, 강원 영동에서는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안과 제주도의 바람이 강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내일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은 0도로 출발하겠고요. 청주 영하 1도, 부산은 3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9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앞바다를 조회한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때문에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